Q.B.L.O.A 알트 G 하면 UI 사라져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안 눌렀잖아 그걸 안 눌렀잖아 왜 이거 알트 G 하고 게임해도 재밌겠다 우리 팀인지 저긴지 구분도 안가 알트 G 하고 하면 완전 그거다 아 나 알트 G 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? 공포 게임이다 지금 이거 나중에 영상 올리면 되잖아 어 UI가 없어 이거 아예 UI 아무것도 없거든 체력도 없고 앞에 이거 타겟도 없어 그 총알 날라가는 그거 십자도 없어 덩컬의 자체 하드모드 자체 하드모드 야 이거 우리팀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우리팀인지 적팀인지 구분도 안가고 오직 사플과 위치를 통해서만 아니 적인지 우리팀인지 그 적은 그래도 빨간 테두리라도 나오니까 다행히 내 피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도 없어 어 뭐야 진짜 내 피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힘드네 이거 각재기가 상대 피가 얼마 남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뭐야 갑자기 고속도로야 우와 이 완전 자체 현실모드인데 현실모드 오버워치인데 맞잖아 완전 현실모드 아니야 유아이가 없는 조준도 니가 해야돼 조준도 내가 직접 해야돼 물론 우임이 없는 조준이긴 하지 야 센터로 들어온다 어 잠깐만 나 죽겠다 어 뭐야 두 명 동치 처치래 패시브로 자리야 죽인건가 아 패시브로 자리야 죽었나봐 아 위도우 출력 너무 쎄 어 뭐야 위도우 출력 겐지가 따로 갔다 위도우 출력이랑 바스티온 출력이랑 싸우는데 위도우 출력이 이겼어 어? 그래? 바스티온이 훨씬 쎄지 않으면 채통은 많잖아 쟤가 아니 쟤 나는 지뢰까지 맞았어 아 독거리 상태에서 쟤가 가까이서 30발 쏘니까 나는 뒤지는데 그냥 오우쉣 이거 피 알 수 있는 방법에 딱 한가지 있어 그 피 어느정도 이상 달면 테두리가 빨개지잖아 그걸로 알 수 있어 상대팀 체력은 아예 알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어느정도 맞췄는지 감을 잡아야돼 오 바스티온이 위해서 공중지원 바스티온이 너야? 어 오 위도우 오 위도우 어이 왜이리 야 이 전기 찢음이 왜이리 쎄 레이저빔 ㅈㄴ 쎄 상대 위도우 궁이 여전히 피키 같다 아 그만큼 막 그 딜 넣기가 힘들어졌잖아 유틸성은 뭐야 이거 적궁이지? 너프의 보시지는 톡 낀다 야 글로우 맥크리 간다 2층 안 돼 맥크리 힐 먹었어 아니 조준을 못하겠다 그래 대충 어느정도 감어놓는데 정확한 조준이 힘들어 크로스웨어가 있는거 없는거 차이 엄청 크네 엄청 크지 물론 좀 익숙해지면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 오히려 나중에 켜고 했을때 엄청 엄청 잘 맞추겠는데 아 위도우 무서워 이걸로 하면 뭔가 감이 더 오르잖아 진짜 어떻게 쌓여 어떤 화면으로 쌓여 어디에 날아가는지 감이 오니까 스킬쿨이 얼마 남았는지 또 알 수가 없어 이씨 와우 위도우가 나말로 쳤어 이걸로 위도우하면 극혐험이네 위도우 조준점이 아예 안보인다 그나마 정크리쉬라서 다행이네 위도우만 조심해야겠다 좀 밑으로 온다 밑으로 온다 근데 여기 화력 집중하면 정면으로는 바로 안들어올거 같.. 오 파라파라파라 정면 파.. 정면 정면 잘해야하도록 오오오오오 위도우가 나누린다 이씨 나 피없다 난 지발을 하겠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한대만 맞으면 죽어요 뭐야 고드름 떨어진다 막 사냥 용미랑 거출렛 오오오오 공격받고 있어 어 잠깐만 살려줘 고드름 아 빅캐덤들 4명이서 파라 궁찬거 아냐 이거? 아 스나 쟤 무서운데 위 2층으로 가야겠다 이거 물어보니까 나 궁 찼었었잖아 궁 찬지 안 찬지도 모르니까 이씨 시 잡은건가? 자..잡은거네 아니 잡은지 안잡은지 소리 밖에 안들어요 그.. 띠링 그 소리 아 나 이때까지 궁이 안차있는줄 알았어 그러고 보니깐 궁이 차 있었을거 아냐 겐지가 스나 따로 갔어 차라리 디바 해가지고 파라나 이래야들 잡고 댕겨야겠다 따뜻나 살려줘 어 잠깐만 잠깐만 화력 지원해줘 어 잠깐만 막혔다 우리 거점 먹히는거 같은데? 야 자리아 들어왔다 컴퓨터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 뭔가 설정을 잘못했거나 타두여적으로 문제가 있거든 같이 렉 걸리듯이 사이에 갑자기 딱 턴이 있어 렉이 갑자기 프리징 걸리듯이 어 뚝뚝 끊긴다는 뭔가 성능 사양적으로는 뭐지 프링 막 잘 뽑히고 그러는데 뚝뚝 끊긴다는거지 그렇지 뚝뚝이라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잘 하다가 갑자기 뚝 하다가 다시 잘하다가 짜증나 물론 뭘 이렇게 자주 그러는게 아닌데 어느 순간 중요한 시점에서 어 이 스나 아 이 스나 스나 극혐이네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루슈 짤렸고 거점 거점 가야돼 거점 야 몇 칸 먹혔어 지금 지금 한 칸 한 칸 한 칸? 한 칸 밖에 안 먹혔어? 적게 먹혔네 몇 분 나왔는데 1분 30초 1분 30초라 낙스 스나 짜루로 가야지 오 애들 많아 안 돼 안 돼 아 우리 겐지 못살렸어 고드름 고드름 오 1분 남았어 오 잡혔다 내 피가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네 오 오케이 죽어라 오 이겼다 이겼다 아 이제 유아이를 한번 켜볼까 아니다 요거 하이라이트까지만 넘기고 두 아곤 빠가돈 야 뿅송 포시사 뭐야 뭐 안 나왔는데 아무것도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나와 아 유아이 끄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나 스나란다 힐러 힐러줘야지 와 이렇게 오야 근데 얘 딜이 금메달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딜이 금메달이야 와 와 뉴 기묘 you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